안녕하세요 오피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회사 나이키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피니입니다.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. 렛츠고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뭐 지금 조금 오르긴 했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지금 제가 제일 좀 보고 있는게 어느 회사가 좀 쌀까 성장은 같고 어느 회사가 좀 이렇게 싸졌을까 그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회사를 보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AI에 이렇게 속한 회사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벌써 3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금씩 이렇게 떨어진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샀던 뱅커브 아메리카 그리고 버라이전도 좀 떨어졌는데요 이 회사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성장은 괜찮아요 돈 버는 게 약간 좀 뭐 주춤하고 있는데 이게 성장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싸졌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나이키입니다 이 나이키가 성장은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 많이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지금 이상하게도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 신발 시장 요즘에 뭐 리셀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좀 이렇게 주춤하면서 아무래도 나이키나 아디다스 그런 신발 회사들이 조금씩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 아주 매력적이게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야 되지 않을까 하고 공부를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갖고 싶은 회사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클 조던 세대라 마이클 조던을 뭐 굉장히 좋아했죠 제 세대가 바로 이 마이클 조던이 우승하고 했던 세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키 엄청나게 좋아하죠 제가 갖고 있는 신발들이 거의 다 나이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이키를 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 이제 동생이 줬어요 근데 조던2인데 아주 뭐 예술적으로 만든 조단 뭐 너무 이쁘죠 뭐 어쨌건 어쨌건 신발도 사는 것도 다 나이키고 또 옷 같은 경우나 아니면 또 모자 같은 경우도 나이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이키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사려고 했다가 못 사서 조금 놓쳤나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좀 상황이었어요 그랬다가 요즘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를 좀 사려고 공부를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나이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다 아시고 누구나 아는 회사고 지금 뭐 농구 쪽이나 아니면 축구까지도 제일 잘 장사를 하고 있는 특히나 이렇게 스타 플레이어를 데리고 와서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고 또 신발을 굉장히 좀 잘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죠 굉장히 유명한 가수라든지 아니면 아티스트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소량으로 만들면서 희소성을 갖게 하면서 나오는 제품마다 완전히 완판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가고 있는 게 바로 나이키입니다 뭐 아디다스도 그런 걸 굉장히 잘했는데 나이키가 따라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물품을 굉장히 적정량 잘 풀고 또 사람들이 원하게끔 만들고 줄을 세우고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스니커란 앱에서 신발을 많이 샀습니다 아 근데 뭐 트래버스 스카 같은 신발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 신발 하나에 몇백만 원 하고 또 저번에 나왔던 그 에어포스 원 루이비통이랑 같이 콜랍한 거는 거의 뭐 신발 하나에 몇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뭐 그렇게 장사를 굉장히 좀 잘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걸 또 이렇게 막 푸는 게 아니라 어떤 희소성을 갖고 할 만큼만 하면서 계속해서 이 신발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높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원하게끔 하는 돈 내고 사는데 줄 쓰고 사는 거예요 돈 내고 사는데 이렇게 로또에 당첨돼야지 사고 그런 어떤 마케팅들이 굉장히 좀 잘 먹혀들어가고 있다 장사를 엄청 잘한다 뭐 이런 건 다 아시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 파이낸셜이겠죠 이 나이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고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얼마나 싼지를 여러분과 좀 리뷰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일 먼저 아주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입니다 이 인포메이션은 9월 15일날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날이 9월 19일이고요 지금 주가가 96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도에 굉장히 최고치를 쳤죠 거의 뭐 180불 190불 때를 막 가려고 하다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96불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은 147빌리언 달라고요 그리고 EPS는 뭐 3불 23전 정도 하고 있습니다 PE래시어 같은 경우는 뭐 한 30 정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 건 아니죠 1.4% 정도 한 주에 1불 36전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매출을 보실게요 매출을 보는데 뭐 그래프로 이쁘게 나와 있죠 2020년도부터 지금 쭉 나와 있는데요 2020년, 21년, 22년 아주 이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약간 좀 주춤하고 있어요 성장세가 조금은 줄었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성장하는 속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닝 또한 엄청나게 잘 돈을 벌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조금 그 성장세가 조금 꺾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매출, 어닝 다 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3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조금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겠습니다 3년 동안 한 해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레비뉴 같은 경우는 11% 어퍼링 인컴 같은 경우는 한 24% 정도 넬 인컴은 거의 26%를 매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4분의 1이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돈 버는 게 그리고 EPS도 뭐 26% 정도 늘고 있고요 이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프로퍼빌리리를 보면 리턴 온 애셋 같은 경우는 13% 리턴 온 애꿀이 같은 경우는 34% 높죠 엔베스틱 캐플럴 같은 경우는 18% 이게 약간 좀 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물건 파는 겁니다 그런데도 엔베스틱 캐플럴이 18% 정도 되는 거 19% 정도 되는 거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넷 마진 같은 경우도 9.9% 엄청나게 높은 거죠 밑에 보시면 이 인더스트리의 에버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버러지보다 더 잘 벌고 있다 모든 측면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디다스나 아식스나 이런 것보다 돈 잘 벌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거는요 바로 빚입니다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요즘에 옛날에는 제가 빚을 잘 안 봤어요 왜냐하면 이자가 0% 였기 때문에 빚을 많이 지던 조금 지던 똑같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빚이 낮은 회사가 돈 빌린 게 낮은 회사가 더 이득이겠죠 지금 나이키 같은 경우를 보시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.8에서 12.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빌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12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줄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프리 캐시플로우입니다 프리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굉장히 돈을 좀 잘 벌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아마 잘 벌었던 것 같아요 팬데믹이 오면서 돈이 풀리면서 신발 강의도 호황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 캐시플로우가 5.96에서 조금 낮아져서 4.4 지금은 4.8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지금 싼지 지금 과연 이 나이키가 싼지 비싼지를 좀 볼게요 근데 뭐 당연히 싸졌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성장 같은 경우도 내린컴 같은 경우는 25% 1년에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지금 좀 싸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치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5년 동안 평균 그거와 지금 어떤지 비교해서 5년 평균보다 지금 수치가 싼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프라이스 퍼 세일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은 4.24였는데 지금은 2.95 싸졌죠 프라이스가 세일에 비해서 싸졌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퍼 어닝 같은 경우도 44에서 29 거의 뭐 30% 40%가 싸졌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퍼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도 캐시플로우가 조금 더 좋아졌죠 그래서 프라이스가 떨어지면서 더 좋아졌죠 5년 평균 같은 경우는 38 지금은 25 그리고 프라이스 퍼 북 같은 경우도 5년 평균은 15 정도 하는데 지금은 10.52 2022년과 지금을 비교해 봐도 지금이 더 쌉니다 가치는 그대로 가고 있고 성장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지금 싸다는 거죠 그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연 얼마 정도가 적정 가격일까 그 페어 발류를 보겠는데요 이것 또한 모닝스타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좀 계산해서 나온 그 페어 발류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모닝스타에서 봤을 때 적정가가 한 주당 136불이면 적정가다 페어 발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96불이니까 엄청나게 싼 거죠 지금 모닝스타에서 생각했을 때 한 29% 정도 디스카운트가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스타를 줬고요 이카나믹 못 같은 경우도 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못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특별함이 있는가 그거 봤을 때 와이드 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정말 유일무일한 좀 회사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스포츠 어페럴 뭐 이렇게 신발이나 옷이나 뭐 그런 모든 스포츠에 관한 것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나이키와 견줄만한 회사가 뭐가 있을까 뭐 아지다스나 아니면 원도하면은 제 생각에 상대가 안 되고요 지금 뭐 조금 치고 올라오는 게 룰루레몬인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주춤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이키와 아디다스 그 두 개가 이제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애플하고 삼성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이키가 좀 더 희소성을 갖고 있고 많은 어떤 마케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코카콜라랑 펩시 애플이랑 삼성 뭐 BMW랑 벤츠 그런 어떤 계속해서 나가는데 언제나 좀 위에 있는 게 바로 나이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뭐 이런 것도 다 나이키라 왜 주식을 안 샀는지 제가 그때 한번 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50불 때인가 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는 바람이 완전히 있고 그때는 또 돈도 별로 없었고 하여튼 못 샀습니다 근데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준 것 같아서 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96불인데 87불에 이렇게 오더를 좀 넣어놨습니다 보다가 뭐 90불대로 좀 내려와 준다면 조금 이렇게 초반으로 그럼 그냥 살 수도 있는데 하여튼 87불에 이렇게 오더를 넣어놓기는 했습니다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네 오늘은 나이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OPG였습니다 감사합니다